안녕하세요! 저는 단니입니다 2주일 뒤 지제도 끝냈습니다 이제 먹으러 가겠습니다 고구르니스 러시아 러시아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소스 나는 좋 preferred slack 다음усов의HAHAHA 어휴 불같은 나라 트럴 우리itute again 너무 맛있어 내가 예수의 굽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부추 부추 좀 더 주세요 부추 좀 더 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치 김치 권장미도 김치 맛 какая orbit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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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